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돈 30만원이 증발해버린 사건 가져왔는데요. 이게 정말로 증발한건지 아니면 누군가 먹티를 한건지 알순없어요. 용의자는 총 3명입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추기금을 30만원씩이나 줬는데 그 돈이 다 없어져버렸다는 친구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달래요. 너 정말 미친거냐? 원지 친구가 제가 준 추기금을 잃어버렸다는데요. 추기금 때문에 지금 저랑 친구랑 사이가 되게 어색해졌는데 여러분들 좋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저는 이미 4년 전에 결혼을 한 기혼여자고요. 지지난주에 이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. 친한 사이지만 학창시절부터 친구는 아니었던 터라 서로 겹치는 다른 친구는 없어요. 사회에 나와서 사귄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결혼할 때 추기금 20만원을 냈는데요. 저는 이번에 혼자 가는게 아니고 남편과 함께 가기도 했고 거기다 그때랑 지금이랑 물가 상승 이게 있으니까 그 모든걸 다 고려해서 30만원 추기했어요. 그리고 여기서 이 친구와 정말 친자매처럼 지내는 사촌동생이 있는데 걔가 가방순위를 맡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동생한테 봉투를 줬어요. 왜 요즘은 추기금을 자식한테 챙겨주지 않는 그런 나쁜 부모도 많이 있다 그러고 저도 혹시나 싶어서 이 사촌동생을 통해 친구한테 직접 전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이해되시죠? 여하튼 그렇게 지났고 시간이 흘러 친구는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. 이틀 뒤에 꽁꽁아 축하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어 그래 땡땡아 너 정말 축하해 언제 왔어? 이렇게 대화를 몇 마디 이어가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고 이상한 거예요.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친구가 저기 꽁꽁아 있잖아 이러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너 근데 혹시 그날 축이 했니?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처음엔 뭐야 이게 뭔 소리야? 왜? 무슨 문제 있어? 이렇게 물었는데 얘가 하는 말이 제 이름이 장부 그 어디에도 없고 봉투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.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.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웃으며 톡 주고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 소리 듣고 정말 깜짝 놀라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. 그리고 야 너 지금 그게 뭔 소리야? 뭐? 봉투가 없다고? 너 그거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? 나 그날 니네 사촌동생한테 직접 줬는데 말 못 들었어?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아니 그 전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뭐 생색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마음 썼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야 나 10만원 더 해가지고 30 넣었다? 이런 말도 했거든요. 그러자 이 친구가 어 그랬어? 알았어? 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요 딱 느낌이 와요. 저를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 결혼식 하루 전날 ATM기에서 카드로 현금 30만원 인출한 거 그것까지 싸그리다 인증을 했어요. 보여줬죠?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 풍기는 뉘앙스가 야 이것도 나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쇼한 거 아니야? 이런 느낌이랄까? 아 물론 대놓고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. 아 그리고 혹시나 댓글에 친구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게 너한테 과거 다른 전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? 혹시라도 이런 말이 나올까 싶어 미리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 건데요. 저는요.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고 결혼을 한 뒤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늘 풍족해요. 그래서 돈 같은 거에 아쉬웠던 적이 없는 사람이고 이거는 이 친구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요. 아니 가방 손해하던 그 사촌동생의 실수로 봉투가 빠져버린 걸 수도 있는데 얘는 마치 제가 고의로 추기를 안 하고 거기다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. 즉 너 먹튀한 거 아니냐? 이런 의심을 하거든요. 나 진짜 너무 어이없고 억울해요. 이게 말이 되냐고. 지가 저한테 줬던 20만 원이 있는데 자기는 본전은 그냥 다 잃어버려서 속상하다. 이렇게 말하는 꼬라지가 이건 마치 제가 다시 한 번 더 20만 원 보내주길 바라는 것 같거든요. 돈 더 보내라 이거죠. 어떤가요? 이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겠죠? 아 물론 그 20만 원 더 줘도 돼요. 그거 없어도 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거든요. 그나저나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거지 같은 경우 겪어본 적 있으세요? 진짜 이럴 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말씀 좀 해줘봐요. 댓글 1번 아니 그 가방 순위 하던 그 동생이 식권 줬을 거 아니야. 야 내가 그럼 식권을 어디서 받았겠냐? 이렇게 물어봐요. 내 댓글 그렇지. 1차 확인은 가방 순위한테 묻는 게 순서지. 이게 뭔 꼬라지야? 2번 네. 저도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. 분명히 봉투에 30만 원 넣어가지고 줬는데 나중에 친구가 확인할 때 봉투에는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은 15만 원이 전부였대요. 그러면서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. 누군가 정산할 때 몰래 삥땅 친 게 아닌가 싶었지만 얘는 끝까지 저를 저만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엔 손절을 했습니다. 보니까 쓴이도 그래요. 이 친구 오래 갈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. 3번 그 중간에 사촌동생이 꿀꺽한 거구만 어? 내일름 쳐먹은 거요. 그래도 지 핏줄이라 따지기는 어렵고 근데 돈은 또 오지게 아깝고 야 서로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건 쓴이 혼자뿐인 것 같은데 그 거지 암체 같은 것들은 좀 걸러가면서 맞나 쓴이가 풍족한 걸 이용해가지고 지가 아쉬울 때 돈 달라고 하려니요 이게 4번 아니 그 가방 순위가 식권을 두 장이나 줬을 텐데 이게 말이 돼요? 그리고 그 동생한테는 먼저 물어본 거 맞답니까? 정 안 되면 삼자대면 하자 그러고 그 식장 CCTV도 보자고 하세요. 이거는 지가 그 도둑년한테 곶갓 맡겨가지고 생긴 사다리인데 친구를 양심 없는 사람 취급하네 이거는 절대 못 참죠. 연껄의 각오로 물고 뜯고 싸워야 돼. 5번 사촌동생이 슬쩍한 거 맞네. 아니 그리고 친한 친구라면서 그런 친구가 줬다는 말을 저렇게 안 믿어? 너희들 친한 거 맞아요? 쓴이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거 맞는 거 같은데 6번 네 뭐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은 일반 접수들 대신 가방 순위한테 주는 경우가 많고 또 여기저기서 추천도 많이 해요. 특히 부모랑 추기금 본쟁이 생기는 집도 많고 하니까 믿을만한 사람한테 가방 순위를 시키곤 하죠. 뭐 그 사촌이 어디 실수로 흘렸거나 아니면 나쁜 마음을 먹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쓴이가 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내야지.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군요. 죽어도 너를 못 믿겠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내라 이건가요?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고 자빠졌어. 미친 거 아니야? 거기다 형평도 안 맞아. 지 사촌은 철석같이 믿고 친구를 못 믿겠다고? 저라면요. 이거 기분 더러워서 경찰에 신고하자 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가방 순위한테 먼저 물어봤대요? 돈 인출한 거 확인까지 했으면 된 거지 뭘 더 어쩌라고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건 이건 아예 애초부터 믿을 생각이 없었다 이건데 이딴 게 정말 친구 맞아요? 아닌 것 같은데? 7번 그냥 대놓고 물어봐요. 그래서 뭐 한 번 더 달라는 거야 뭐야? 그 친구 반응을 보니까 우물주물하면서 내심 쓴이가 알아서 한 번 더 챙겨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지도 염치가 있으면 여기서 멈출 거고 만약에 어 더 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거지 그냥 여기서 손절하길 바랍니다. 알겠죠? 8번 절대 주면 안 돼요. 주는 순간 그걸 인정하는 거니까 알겠어요? 이건 그냥 무조건 그 사촌을 족쳐야 된다 이거예요. 9번 아니 이게 뭐야 사촌 동생한테 줬다 이러면 그래? 아 그랬구나. 미안해. 아니 나는 장부에 없길래 혹시 없어진 건가 했어. 내가 동생한테 한 번 더 물어볼게. 미안해 꽁꽁아.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야? 어? 근데 뭐? ATM에서 뽑은 거 인증까지 해줬다고. 어질어질하다 진짜. 어질어질해. 10번 지난 친구들끼리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런 걸로 실랑이를 했다고? 이건 이미 두 사람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해. 그냥 손절하라고? 하늘이 내려준 고마운 길이란 말이지. 일단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대략 이렇게 되겠군요. 그 사촌 동생이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지각 꿀꺽 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지금 이 친구가 받아놓고 한 번 더 땡겨받으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 쓴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음 어느 쪽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? 사실 제가 좀 삐딱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가방 순위를 한 그 동생이 머리가 있다면 자기가 제일 먼저 의심받을 걸 알 텐데 굳이 그걸 슬쩍 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글쓴이가 너무 이렇게 ATM비도 보여주고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은 듭니다. 아 물론 쓴이가 나쁘다라는 거 의심 그 뭐지? 확정이라는 거 아니에요. 그냥 그런 느낌이 살짝 든다 이거지. 제가 미쳐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친구가 한 번 더 땡겨받으려고 진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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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